하웨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꿀만리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포켓몬 꿀잼 만화 신님의 영상 한번 즐겨볼건데 지난번 스펙노드 앞 스타팅 삼형제들 인간 정복의 꿈을 향해 한 그릅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얼마나 병맛스러운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그렇다면 꿀잼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이 실루엣은 어 뿌총이 뭔가 굉장히 배우에 가려진 악당이 느낌이 많이 나는데 이 자식 정체가 뭐야 동료들의 피의 복수를 위해 새로운 빌런을 영입한 대왕 캐터피입니다 자 이 도마뱀 잔악무도한 도마뱀을 잡아야 해요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내가 널 좋아야 하는 이유는 뭐지? 안 그러면 넌 여기서 오케이 받아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저 파이리만 잡게 되면은 핵노답 삼형제는 무너지게 될겁니다 자 뒤에 조심해 뭐가 온다 뽀총이 공격 사려고 애쓰지마 넌 이미 죽어있지 엄청난 독의 말이지 뽀총이 공격 성공했어 잠깐만 진짜 독이 통하나 본데 이거? 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째다 벌레들은 피존트 엔딩이냐? 어어 어떻게 이상해 씨가 보라돌이가 돼버렸어 어? 지금 완전히 마탱이가 갔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그 죽기 1분 직전인것 같아요 이상해시 괜찮아 괜찮은거 맞냐 어? 캣몬 센터에 가가지고 그래 해석제를 강탈하는거야 어? 지나가던 또 피존트가 어? 꿀팁에 전술을 해주는데 돈을 치료하는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 있대 진짜? 숲 해왕? 숲 해왕? 숲 해왕? 숲 해왕 누구지? 어 뭘 풀 속성 전설의 포켓몬인가? 자 그렇게 일단은 이제 이상이씨를 치료하기 위해 숲 해왕을 찾아 나섭니다 오! 왕 표시가 있다 여깄네 과연 어? 저 잠깐만 저 실루엣은 설마 난 호기완투배왕 우츠동님이시다 너 왕맞냐? 거의 뭐 전설의 포켓몬으로 둔갑해버린 우츠동인데 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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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우리 이상이씨 치료해야돼 빨리 그 독치료하는 열매 내놔 어 어 숲 해왕 챌린지를 성공하여 회독제를 얻어가십시오 스페셜이 디자인으로 워트 잠깐만 뭐 챌린지까지 해야돼? 그래요 일단 뭐 도전해봅시다 지금 이상의씨가 굉장히 위독한 상태에요 시간이 없어 자 숲 해왕 챌린지를 시작 가겠습니다 최고의 잎사귀를 찾아라 뭔 소리야 이거는 뭐야 두번 실패했다고? 아니 조건같은것도 안알려주고 실패라니 너무한거 아니야? 자 넘버투 스키즈 그래그래 질문이 뭔데요? 아니 뭐 나무가 몇꼬 뭐했다고 실패해가 또? 시안 납기 3개월에 한 번 가능하세요 뭐야 이거 이거 거의 저희를 농락하는거 같은데요 이제 스페셜 뭐만하면 실패래 그래서 인내심의 한계가 다가옵니다 어 맞았어 더이상 못참아 이제 진짜 그래 꼬부일 없애버린 이 자식 우리를 그냥 갖고 놀 생각밖에 없어 빨리 말해 빨리 말해 열매 어디있냐고 오 뭐야 이 자식 결국엔 낚시였어? 그 대가를 치료라 이 자식아 가치 숲의 왕 사망 그래 가장 쉬운 방법 있었지 예술은 폭발이다 해독제 내놔 진작에 그냥 포켓몬 세터 털걸 그랬어 이 쉬운 방법을 봐 지금 개고댕을 해버렸어 어 어 어 어? 야 야 이상희씨 너 어떻게 와 저기 아아아 이상희씨가 그 독이 강한가봐요 그럼 왜 우리 개고생한거야 어 하 잠깐만 아 잠깐만 그냥 이대로 가면은 우리 개고생한거밖에 없으니까 너 이거 먹어라 먹어 다 먹어 일단은 오늘 뿔충이를 사배를 해가지고 이 캐터피 왕의 피해 복수 노려보려고 했지만 오늘도 실패입니다 자 다음 작전은 뭐냐 아 너님이 또 여기서 왜 나와요?